오늘 처음 왔어요? 어떻게 왔대? 어떻게 올리비로 되셨나요? 아 친구 추천 오늘은 알리올리오 파스타가 좀 당기는데 큰 고민 좀 해볼게요 약간 후보예요, 후보 애교요? 어떤 애교 원해요? 귀여운 거?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오늘부터 내가 되겠죠? 뭐라고 불러야 될까? 우리 리비의 스타일은 저일 거예요 제가 안 잊고 저를 잊으세요 이런 거 좋거든요?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런 거 보고 있고 또 밑으로 하고 이런 거 재밌죠? 뭐든지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힘든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그 개운한 거 있잖아요 되게 다 해소되고 너무 행복한 딱 그거를 엄청 상상을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꼭 해보세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져야 지금 힘든 것도 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조금 낯가리는 성격이어서 자주 보면은 점점 더 편해져서 저의 약간 진짜 찐찐 모먼트가 점점 나오기 시작할 건데 뭐 결론적으로는 자주 봐야 된다? 누 누 나? 나? 근데 이건 처음 들어봐요 제가 많은 N행시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처음이었다 어 좀 제 키가 좀 저는 제 자랑인 거 같아요 키가 크고 또 굉장히 이제 피지컬이 좋다고 하죠 약간 이렇게 뭐 뭐라 그래 듬직한 느낌? 그런 딱 느낌이 있고 거기에 근데 얼굴은 또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 그 생각지가 제 자랑입니다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럼 좋아한다고 하는 거면 최애가 난 건가? 아 최애예요? 제 목소리에 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 어? 제가 생각보다 뭔가 내 눈에 계속 뛰네? 좀 이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 매력이 좀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한번 빠지면 깊게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제 생각에 우리 리비는 제 비주얼을 보고 온 게 아닐까? 아 아 불러도 되죠 진짜 그냥 편하게 베인 오빠 이렇게 불러주세요 병이 오빠 병이 오빠 좋다 뭐 상관 없어요 근데 다음부턴 따로 시켜먹죠 농담이고 아 근데 크게 상관없긴 해요 진짜 괜찮아요 아 이렇게 신체 나이 되는 거예요? 오케이 신체 나이 이렇게 되나? 5cm? 아 아 이게 새로 나온 거구나 아 뭐라고요? 아 잘 들리면 잠깐만요 아 잘못 들었거든요 아 볼곡하고 윙크 아 오케이 볼곡을 하고 윙크를 합니다 아 아 지금요? 어 같이 그럼 같이 찍죠 오케이 무슨 포즈 할까요? 일단 오케이 하트 아 제가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 위에서 이걸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쯤이면 되겠죠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시간을 알아요? 오 아는구나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항상 저는 뭔가 이제 리비들이랑 얘기하는 건 시간이 훅컥 가는 것 같아요 안녕 잘 가요